오늘 뉴스상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TV조선의 내일은 국민가수의 스피너프 프로그램이죠. 국가가 부른다는 프로그램하고요. 그리고 KBS의 팬심자랑대의 주저비풍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말하자면 전통의 지상파 방송국의 예능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프로그램이 더 시청자들로부터 호감을 가졌는지 하는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창정은 주저비풍년이다 사회방송의 주인공으로 나왔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임창정이 27년 전에 팬에게 쓴 편지를 공개해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하는 모습의 방송이 여러분들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해방송인데요. 국가가 부른다는 이해방송에서는 김동연이 이렇게 나오고요. 하동연이 나옵니다. 이병찬이 나오고요. 우승을 차지했던 박창근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정치권 가수다라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박창근도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제 방송이 진행됐는데 임지인도 나왔고요. 과연 이 두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프로그램이 더 시청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었는지 화제성을 높였는지 하는 부분을 시청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부른다는 프로그램이 이해방송의 시청률은 6.4%를 찍었어요. 보이시죠? 이해방송에서는 7.4% 1%포인트가 떨어지긴 했어도 나름 높은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높은 건 아니고요. 지금 국가가 부른다는 내일은 국민 가수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이해방송이 7.4%지 않습니까? 미스타트럭 같은 경우는 뽕숭아 학당의 이해방송이 13.2%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무려 23%로 시작을 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 내일은 국민 가수는 그만큼 미스타트럭에 비교해서는 화제성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목요일 예능에서는 6.4%의 시청률을 보여서 KBS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사회방송에 임창정인 나온 주저비풍년이라고 하는 방송의 시청률은 이렇습니다. 3%입니다. 5.1%로 시작을 했다가 송가인이 첫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해방송에서 이명웅이 나와서 최고의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6.7%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장민호가 나와서 좀 떨어졌고요. 임창정이 나와서 3%입니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목요일 예능 전체를 비교해보면요. 이렇습니다. TVN의 어쩌다 사장 시즌2가 1위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가 부른다가 3위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국가수하고 TV조선의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국가가 부른다는 전의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국가, 국민가수 수련원이라고 이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른다가 6.4%로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어쩌다 사장의 시즌2가 TVN입니다. 1위를 했고요. 7.5% 그리고 KBS의 주저비풍년이다가 3%예요. 너무 저조합니다. 과연 이렇게 갈 경우 주저비풍년이라는 것이 다시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다음 주 방송은 김호중이 나옵니다. 김호중이 오해방송에서는 과연 김호중도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3%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 어제 방송은 너무 저조했어요. 국가가 부른다도 1회 방송보다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6.4%를 찍어서 2위를 차지했고요. 주저비풍년이다 3위인데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은 더 낫네요. 써클하우스 같은 경우도 3% 나는 몸신이다는 1%대네. 그리고 외나무 식탁도 식탁 이것도 1% 한국은 처음이자도 1% 방과후 셀럽은 0.5%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상파의 주저비풍년이다가 케이블TV의 TV조선의 국가가 부른다의 예능 프로그램에게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시청률을 보인 것은 KBS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가가 부른다라고 하는 내 이름 국민 가수의 예능도 미스터 트롯에 비교해서도 낮은 시청률인데 타 방송에 비해서는 높은 시청률을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조선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대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콜센터, 뻥송악당 등에서 비교가 불가한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을 보이다가 미스터 트롯의 탑6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종룡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 하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스터 트롯 시즌2의 후속 예능 같은 경우도 내 딸 하자는 첫 방송에 한 10% 정도 됐는데 20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 이후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라고 하는 예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6%, 7% 정도의 시청률을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목요일 예능을 좀 비교해 보면 이렇게 KBS의 주저비 풍년이라고 하는 예능이 TV조선의 내일은 국민 가수에게 절반도 안 되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말하자면 절반 이하의 관심을 끌었다.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디션의 원조, 트롯 오디션의 원조였다가 지금은 TV조선이 오디션, 국민 가수 같은 경우는 전 장르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을 해서 미스터 트롯의 절반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8.8%인가요?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35.7%의 아주 엄청난 시청률을 찍었는데 이런 내일은 국민 가수의 후속 예능이 이렇게 KBS의 주저비 풍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시청률을 보인 것은 KBS 입장에서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목요일에 각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을 좀 비교해서 그 중에서도 KBS의 주저비 풍년이라고 TV조선의 국가가 부른다라고 하는 예능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저비 풍년이라고 하는 프로의 다음 주의 주인공은 김호중이긴 한데 이거는 소재를 계속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미스터 트롯의 트롯맨들의 팬덤은 열정적이고 적극, 이건 팬덤이에요. 그리고 옛날 가수들의 팬들은 팬덤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오빠 부대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옳을 것 같습니다. 팬덤은 좋아하는 강도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광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래요. 그만큼 팬덤 문화는 옛날에 팬클럽 문화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의 2회 방송에서 6.7%를 찍었지만은 이명웅만큼 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지금 연예인 가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S의 주저비 풍년이 과연 어느 정도 또 주인공을 섭외, 그러니까 게스트로 모셔서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가가 부른다는 것은 1회 방송보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초청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청 인사를 통해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면은 이 6%, 7%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두 방송을 좀 비교하면서 예능을 지금 KBS가 TV조선에서 목요일 같은 경우 예능에서 지고 있다. 안타깝게 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